남편 핑계를 낼 수 있냐고 그랬어? 남편 핑계를 낼 수 있냐고 남편 핑계를 낼 수 있냐고 어떤 거요? 그 위에 있는 건 그것도 되게 축복이야 응 어떻게 저렇게 나지? 이리 와 올라가 올라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잖아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그래? 어떻게 티나? 우리 애들 보면 언제 뛰저래 애들이 너무 억울해지더라고 어! 핑키였어 이게 핑키거든 이렇게 비트는 거 아 저도 따라하면 진짜 따라해요 아 그냥 씩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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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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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왜냐하면 감사합니다.